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실 또 우리 염승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이사님도 지금 환율에 굉장히 또 여러모로 살펴보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중국 쪽 아는 후배가 있어서 물어봤는데 중국은 어떤 변화도 없대요. 위안화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율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지금. 유독 원화만 약한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요. 만약에 이게 누군가는 혹은 외부에서 고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우리는 다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건 진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너무 여기 확실치 않은 얘기를 계속 해봐야 괜히 혼선만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염승원 이사 준비하신 거 일단 준비하십시오. 저는 이제 계속 좀 이걸 볼 테니까. 1201원 89전으로 지금 커트가 더 올라갔어요. 1.76%인데 일단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준비한 자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자동차 쪽인데 요즘은 자동차 업종도 분위기가 괜찮긴 한데요. 저희 당사에서 EBST 유지흥 연구원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좀 올렸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다시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의견이고요. 일단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차종 개선인데 그러니까 그 비싼 차가 좀 많이 팔리면서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이제 공급망에 따른 생산 차질 이슈는 아직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단가 인상 통해서 이익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미 10월부터 울산 아산 공장 생산량이 이미 좀 반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추세 전환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재고 수준이 워낙 낮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또 특히 내연기관 차가 이제는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 7천만 대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6,900,000 대로 감소하게 되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388만 대거든요. 내년에 567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주가를 이렇게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은 얼마나 빨리 전기차로 전환 속도를 올려주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대차의 제일 숙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그런 게 없는데 이걸 얼마나 좀 빠르게 잘해주느냐가 주가 상승의 결정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인데 어쨌든 4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완전한 이익 정상화 구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기아가 통상임금 소송 비용이 있었고 2018년, 2020년까지는 계속 엔진 때문에 세타 엔진 이런 것들 품질보증 비용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다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일단 31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고 오늘 또 미국에서도 포드가 주가가 좀 급등을 해서 주가 흐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오늘 환율이 좀 변수라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환율 변수만 아니면 좀 현대차 관심을 가져보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좀 괜찮게 보는 리포트가 있었고요.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되게 좀 불안하긴 한데 대형주도 효과는 나쁘진 않고요. 일단 강부압 정도는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혹시 알게 되면 언급은 계속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예상지수도 플러스인 거죠? 플러스는 나오고 있어요. 6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한 악재는 맞아요. 사실은. 증시가 급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코스피 예상 효과로만 보면 일단 강세 출발이 나올 것 같고요. 아까 김효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미국의 달러도 좀 빠져서 사실은 이제 역의 환율 시장에서 환율도 떨어졌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아무튼 장중에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장 한번 미리 좀 살펴보죠. 58분 좀 지나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보압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좀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좀 좋아가지고 한 2% 올라서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하면 출발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좀 급락했는데 오늘 한 플러스 2% 정도 출발은 좀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LG생활건강 또 급락했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반등할 것 같은데 어제 사실 바이오가 급락하면서 증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좀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를 한국이 지금 전혀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가 미국과 좀 동행을 해야 같이 가는데 이게 못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가 좀 미국 증시와 또 연동이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현재 강부압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뭐 반영을 안 합니까? 그 환율 문제를? 반영을 당연히 할 텐데 일단 지금은 강부압 정도거든요. 예상은. 그런데 사실은 미국 야간선물은 0.5% 정도 올랐어요. 올랐죠? 그러면 사실 예상대로라면 오늘 한 15에서 20포인트 갭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플러스 1포인트거든요. 아, 야간선물을 반영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야간선물 올라간 거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지수가 조금 보압권 정도에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예상으로는 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인자가 마이너스 0.4%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0.9% 정도 반등세로 일단 출발했고요. 시총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강제 출발은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현대차 셀트리온도 반등했고요. 기아, 카카오뱅크 일단 출발은 양호한 편인데 일단 아직은 굉장히 혼조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니고 좀 혼조세고요. 그나마 지금 미국의 인프라법안 통과돼서 두산바켓이 한 4% 정도 주가 올랐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7% 어제 실적 발표한 제1제당, CJ제1제당이 1.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SKI테크놀로지가 어제 오후장이 급반등을 해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밀리면서 마이너스 1.5%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크게 빠지는 기업은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프라법안 통과에 따른 산업재 관련주들이 일단 출발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바이오 기업들이 워낙 많이 빠져서 충격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셀트리온 제약이 1.5% 정도 반등하고 있어서 일단 바이오가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환율 폭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데 네,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인데요. 오히려 오전에 출발할 때 좀 반영은 했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출발했기 때문에 지수가. 그런데 지금 11포인트까지 상승도 확대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반도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참 어떤 이유인지를 모릅니다. 일단 계속해서 준비된 순서 진행하시죠. 주시장은 일단 반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중요한데 다행히 코스닥 바이오가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 콘텐츠 기업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도 강세고요. 컴투스 같은 최근 NFT 관련주도 한 2% 정도 반등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도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다 고르게 반등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일단 오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은 매수 출발을 했어요. 지금 현재 183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주로 사고 있는 것은 금융업종, 또 기계업종, 의약품 업종. 특히 어제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 매수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굳이 좀 파는 업종은 화학업종 정도인데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 투자들도 지금 현재 매수로 전환이 좀 됐고요. 한 122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기관은 동시에 지금 쌍끄리로 일단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한 700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은 일단 분위기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요소수 관련주가 계속 좀 강세고요. 비료 업종들이 오늘도 섹터에서는 가장 센 편이고 페인트 업종도 요새 조금 이제 건자재 수요 기대감으로 좀 강한 것 같고 가상화폐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설기계 오늘 두산바켓이나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조선업종도 좋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 미국 증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니까 산업재 섹터의 바로 호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선, 건설, 또 건설기계 이쪽이 강하고 또 반도체 대표주도 지금 삼성인자가 조금 아직은 부진하지만 DBI텍이나 SK이닉스는 1%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 이끌고 있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오늘 대부분 다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은 IT 일부 카메라 모듈 기업하고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리비앙 관련주 이 정도 좀 보이고 임플란트 회사들 이 정도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는 거의 다 좀 올랐고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업종으로는 은행 업종이 제일 센데 카카오뱅크가 2.5% 오르면서 은행 업종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신저로 하나 들어온 거를 은행 트레이딩룸에서 전달된 거를 보도한 거를 읽어드리면 환시 참가자들은 해당 호가 급등은 단순 오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역외 전자중개 서비스 EBS 단말기와 국외통신사 등의 단말기 상에는 문제가 없고 짧은 시간 내에 환율 급등을 야기할 만한 대외 재료도 없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특정 외은의 싱가포르 지점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것 같다. 단순 오류로 추정된다. 이렇게 속보성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지점이 문제가 생기면 인포맥스 현재 기사입니다. 거기에 역외환율 시장이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류 같아요. 저도 방금 받게 받았거든요. NHG권의 신환종 FICC 리셋센터장이 카톡을 저한테 보낸 건 싱가포르 쪽 오류로 추정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차트를 보내두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기사도 일부 나왔고 일단 지정학적인 거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지정학적인 거 없던 헝다리스쿠도 지금 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어제 금리가 살짝 뜨긴 했는데 그런 정도로 원암한 1200원 넘어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지는 속보 혹은 이런 금융시장의 뉴스는 일단 외은의 아직까지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습니다만 외은 싱가포르 지점의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현재 증시 상황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삼성자가 약간 부진한 게 좀 아쉽지만 외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가 2979포인트, 19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 4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좀 고르게 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섹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골고루 반등하는 좀 좋은 움직임들이니까 특정 섹터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고르게 반등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좀 괜찮다고 보셔도 되는 게 상승 종목 수가 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훨씬. 그래서 한 1400개 정도의 종목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1180원으로 호가가 바뀌었습니다. 정정됐어요?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정보 단말기 이것도 좀 문제는 문제네.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있다고 판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지금 1179원으로 코트되고 있고요. 이거 문제군요. 문제. 환율은 지금 완전 다시 원위치는. 완전 원위치 됐어요. 오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류인지 세력인지 이거 여하튼. 아 이거 방송도 지금 30, 40분 이상 지금 완전히 공전되고. 어쨌든 계속 하시죠. 네. 그럼 뭐 리포트들 좀 살펴볼까요? 요새 2차전지가 다시 불을 뿜고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의 김현수 애널리스트가 연간 전망 자료를 썼고요. 2차전지 넥스트 레벨이라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상승보다 실적 성장의 기울기가 훨씬 세다. 그래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2019년 10월에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사실 배터리 만들었던 분이 당첨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2차전지 섹터가 굉장히 가파르게 랠리를 이어왔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건 가격에 대한 고민이다. 비싸지지 않았냐. 이런 내용은 있지만 그래도 물론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3년간 주당 순위 성장 기울기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고요. 대형주도 이게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가동률 상승 제한이 조금 고정비 부담으로 연결돼서 수익성 개선세 둔화가 좀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대형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주와 더불어서 대형주도 좀 좋게 보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나 고민들은 크실 텐데 애널리스트들 의견은 소재나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정정을 해드리는데요. 단말기 제공업체의 오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들어온 얘기는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이모 은행이에요. 미국의 큰 은행 싱가포르 데스크의 오류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데스크 그러니까 커런시 트레이딩 데스크의 오류로 인해서 단말기가 그렇게 정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왜냐하면 거래량이 그 시간대에 굉장히 슬림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딜 미스가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한두 개 단말기에 이렇게 잡혀서 아마 이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모 은행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이모 은행 몇 개 없잖아요. 제이모. 알겠습니다. 아니면 또 내가 또 책임져야 되잖아. 안전하게 해야지. 제이모 은행. 자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건데 요새 뭐 NFT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엔터인데 하나금융의 이기훈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장문의 자료니까 한번 NFT 공부하실 분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FT에 담아낼 아미의 가치라는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메타버스로 확장이 시작이 됐다.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팬덤 특히 남자 아이돌이 군대 가면 기업 가치가 왜 하락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서 있는데 기획사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군입대하면 그들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0이 되잖아요. 활동을 못하니까. NFT는 그 기간 동안 보상을 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NFT를 판매를 해서 그 공백을 일부 메꿀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팬덤 활동에 대한. 그리고 이게 NFT는 이제 국경도 없고 블록체인 기반이니까 외교적인 변수는 중국의 규제나 이런 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가격 상승 자체가 이게 사실 NFT는 한정판이니까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무용자산의 유형화를 통해서 확장성도 보유했다. 그래서 단지 그 엔터사들이 그냥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뭐 단지 실적 좋아진다, 음원 판매가 잘 됐다 아니면 콘서트를 한다 이거보다도 NFT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엔터주도 좀 한번 NFT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포트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약하긴 한데 교보증권의 김정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이긴 한데요. 그래도 보톡스부터 좀 돌아서지 않을까. 보톡스? 네, 보톡스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되게 좀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들부터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좀 이끌지 않을까. 그런 내용인데 한국 보톡스 기업들의 해외 빅마켓 공략이 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제리 올해 안에 아직 승인난 건 아닌데 유럽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요. 내년에는 미국 FDA 승인이 예정이 돼 있고 뭐 안 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중국에서는 이미 20년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470억 매출을 벌써 기록을 했으니까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용제약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미국 FDA의 에볼루스 통해 가지고 품목허가를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메디톡스랑 계속 싸웠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소송 때문에. 그런데 유럽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 판매가 예정이 돼 있고 중국 시장은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내년부터 출시가 좀 기대된다. 미국, 유럽, 중국 모두 다 10% 이상 성장이 기대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보고서도 나와 있지만 헬스케어 지수가 2021년 초 대비해서 지금 32%가 빠져있대요. 이 지수 자체가. 헬스케어 지수가. 그러니까 바이오가 정말 너무나 많이 빠져있는 건 사실인데 작년 초에 대비해서는? 올해 말. 아니, 올해 초죠. 올해 초에 대비해서. 올해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인데 이게 뭔가 지금 성과가 없다 보니까 워낙 글로벌 성과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지는 했는데 그래서 뭔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먼저 또는 톡신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보고서니까요. 한번 교보증권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먼저 깔끔하다. 뭔가 좀 구원투수가 없다. 이런 좀 느낌인 것 같아요. 다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부터 하여튼 굉장히 불안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김효진 위원이 맞췄네. 김효진 위원은 딱 들어오자마자 오류 같은데요. 딱 한마디로. 역시 그쪽으로 올해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류도 뭐든 간에 우리가 아까는 여러 가지 설들이 일단 제가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하고 한 게 왜냐하면 그러면 뭔가 우리가 소식이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게 북한 관련, 헝다 관련 얘기가 막 채팅창이 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프닝으로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그 사이에 또 공푸심에 매매를 하신 분도 있으신 것 아니에요. 주식을 파신 분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사실은 규명이 되겠죠. 단말기 업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외원 지점의 딜미스인지 그건 아마 오늘 장중에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역시 또 수고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뒤집혀 remed礼 수지가 forecasted 바라면으로 가면 다행히 안 찍음